2일 오전 가덕신공항 예정부지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괴환에게 습격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괴환 공격에 이 대표는 크게 다쳐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용의자는 지난달에도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긴급수사본부를 꾸려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정치권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소식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49명이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습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 동안 주거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2일 오전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인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괴한에게 습격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괴한의 공격에 이 대표는 피하지 못하고 왼쪽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부산대 병원을 거쳐 서울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는데요. 기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오전 10시 30분쯤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 남성이 책에 사인해달라며 다가오더니 흉기를 휘두릅니다. 이재명 대표, 피를 흘린 채 그 자리에 쓰러졌고 괴한은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기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현장,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적힌 왕관 모양의 파란색 머리띠를 쓴 피의자 김 씨는 이 대표가 도착하기 전 미리 현장에 도착해 주위를 살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20여 분 뒤인 오전 10시 47분쯤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재명 대표는 지혈 후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30분 뒤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목에 1.5cm의 열상을 입은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검사와 응급처치를 받은 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 지역 전세사계 피해자 간담회의 현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따라 다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긴급수사본부를 꾸려 김 씨를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범인은 충남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김 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인 경찰은 김 씨가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자신이 민주당 당원이라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전체 길이 18cm, 너비 3cm의 흉기로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치명적일 수 있는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으로 볼 때 김 씨의 범행을 계획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가 부산의 카페를 방문했을 당시 김 씨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관 69명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는 물론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공모자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또 김 씨가 실제 민주당 당원인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소식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에게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재명 대표 피습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불의에 피습을 당한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더욱 충격적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형 테러는 민주주의의 가장 더러운 적이라며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입당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습격이 이 대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일 이재명 대표가 이송된 부산대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의 피습사건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절대로 있어서나 안 되는 일이 생겼다며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엄정하고 신속하고 수사해 전말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이재명 대표 괴한 피습사건이 발생하자 테러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며 2일 오후로 예정됐던 신년 담배식을 취소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극악한 정치 테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을 돌보는 따뜻한 이웃들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옷을 디자인해 패션쇼를 열고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금액을 기부하고 있는 충남 홍성의 마을 어르신들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앞에 놓인 스케치북에 형형색색, 꽃과 가축, 화투패 등을 그려나갑니다. 어르신들은 일상에서 발견한 소재를 자신만의 방식을 적용해 그림을 그립니다. 천태리 어르신들은 서로를 디자이너로 부릅니다. 어르신들은 4년 전부터 미술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림 그리기 수업만 실시됐지만 점차 분야가 확대됐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옷을 입고 런웨이를 하는 등 패션쇼를 열고, 올해는 스마트폰 그립톡과 고무신 등 12종류의 굿즈 상품을 만들어 지역축제에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양한 미술 활동이 보람차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농산만 짓고 살다가, 미술이라는 건 초등학교 다닐 적에 조금 그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늦이 막히 와가지고 미술이라는 걸 눈에 뜨게 돼서, 좀 때아닌 보람 있는 느낌도 있고, 늦게라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참 좋아요. 올해 어르신들이 만든 굿즈 판매 수익금은 약 150만 원. 어르신들은 해당 금액을 부류 유술 돕기 위해 홍성군에 기부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이 반대로 손수 만든 굿즈 상품을 판매하고 또다시 수익금을 통해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며, 충남의 중심 홍성이 행복하게 변화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신장로 문화예술연구소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홍성군과 충남 지역에 있는 관광 상품 디자인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들 길을 한번 활짝 열어서, 또 이런 디자인들이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청년 못지않은 열정으로 매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천태리 어르신 디자이너들의 다음 행보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49명이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부산시 지원조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로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 동안 주거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 총 8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고, 49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올해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민간주택 이주시 월세 지원, 이주비 지원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 1일 자정쯤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A씨 등 2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LPG 난로를 켜던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부산대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 도시철도 부산대역과 인근 상점 옆에서 10여 분간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2일 시무식을 열고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드는 소통을 강화하고 시의회가 민생의 버팀목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시의회 사무처 직원에게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부산시민과 시의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지역의 297개 공립초등학교가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합니다. 2024학년도 부산지역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2만 1,901명입니다. 취약대상 아동보호자는 취약통지서와 학교별 안내사항을 숙지한 후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 예비소집은 학부모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저녁시간과 주말에도 실시됩니다. 2일 부산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가 북구 금곡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36개월에서 12세 사이를 양육하는 가정 중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아이돌봄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산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센터 운영을 맡아 구금별 서비스를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정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산업활력지수는 83.6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소재법인 1만 5천여 개를 대상으로 발표한 산업활력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3.3포인트 소폭 상승했지만 기준 연도인 2016년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주력인 제조업 활력도는 81.6으로 지역에서 가장 낮았고 부분별로 보면 고용 활동성은 기준 연도 대비 23.6포인트 낮게 나타나 제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기업동향센터 관계자는 산업별로 촘촘한 맞춤형 지원 솔루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이 공공기관 종합청년도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 오른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국민권익위의 발표에 따르면 기장군은 종합청년도 79.4점으로 2등급을 받았습니다. 민원인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경험을 측정하는 청념체감도 부문에서 1등급을 반부패 추진실적과 효과를 평가하는 청년노력도에서는 3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영도구 신선동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신선동은 지난달 27일 한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지폐와 동전 35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금은 지역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